네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철학금의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철강에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철강 재료에 있어서 순철의 동소체다. 그래서 상변태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상변태에서 부피가 변한다. 알파와 감마, 그 다음에 입실론의 부피가 다르다. 부피가 제일 작은 것이 입실론이고, 그 다음이 감마고 제일 큰 것이 알파다 라고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침입형 원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침입형 원자가 실제로 다 들어가는 곳은 팔면체 공극에 다 들어간다라는 것을 배웠고, 미세조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산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전단에 의한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 질소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입형과 치환형, 이런 것들이 15% 크기 차이,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침입형 원자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침탄처리나 질화처리와 같은 그런 표면 특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은 이동 속도가 오스나이트와 그 다음에 페라이트 내부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확산은 어디에서 빨리 일어나느냐? 바로 페라이트에서 빨리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속도 자체는 당연히 침입형이 치환형보다 빠르겠죠.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 시효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철학금의 강화, 강화기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기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재료강도학이나 아니면은 금속가공학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씩은 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부분은 바로 철, 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기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우리가 다 조금씩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맨 처음에 나와있는 가공경화를 생각해보면요. 가공경화는 우리가 인장시험 등을 하게 되면 점점 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공경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중이 증가할수록 점점 더 소재의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가공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고용강화인데요. 고용강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앞전 시간에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탄소나 질소에 의해서 어떤 옥타헤드랄 사이트, 팔면체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어떤 거기에서 변형장을 만들어서 강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고용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강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소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기가 작은, 크기를 15% 기준으로 했을 때 크기가 작은 경우, 탄소나 질소같이 작은 경우에는 침입형에 의해서 내부에 들어가서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 되겠고요. 크기가 비슷하다. 만약에 철인데 크롬이나 망간과 같이 크기가 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경우에는 치환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의 원래 있던 자리를 뺏어서 그 자리에 자신이 치환되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치환형에 의한, 원자에 의한 고용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고용강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것은 입자미세화입니다. 입자미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결정립 미세화입니다. 그래서 결정립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강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현상이 결정립 미세화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홀, 패치 릴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립 미세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산 강화와 석출 강화입니다. 석출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상이 석출되는 경우에 그 석출된 상이 훨씬 조금 더 강도가 높고, 또한 디슬로케이션 전이들이 지나갈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강화 현상을 바로 우리가 석출 강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텐데, 이 철강에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텐사이트 강화가 되겠습니다. 말텐사이트 강화는 철강이 상변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FCC라고 하는 오스나이트라는 이러한 상에서 원래는 천천히 확산을 통해서 변태하게 되면은 BCC로 가야 되겠죠. 이게 확산 변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단 변태를 통해서 급격하게 변태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BCC로 가지 못하고 바디 센터드 테트라고나 BCT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BCC는 큐빅이기 때문에 정육면체의 형태를 띄고 있고요. 정육면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BCT는 테트라고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한 직육면체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내부에 BCT가 됐을 경우에는 카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BCC일 때는 카본들이 빠져나가서 따로 빠져나가서 세멘타이트나 카바이드 등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에 카본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BCT, 마르텐사이트의 경우 훨씬 더 강도가 높겠죠. 그렇게 강도가 높아진 현상을 우리가 마르텐사이트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위강화는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전위강화가 되겠고요. 디슬로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현상들이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속에서의 강화기구는 모두 다 디슬로케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 가공경화든 석출강화든 결정립미사화든 모두 다 디슬로케이션 무브먼트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전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침입형 용질 원자인 탄소와 질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탄소와 질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봐볼 부분은 강화기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고 특히 철강재료에 있어서 특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강화현상들에 대해서 같이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공경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슬립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슬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을 따라서 변형이 발생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탄성이랑 소성 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소성 변형은 전담면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탄성 변형의 경우에는 전담면이 발생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탄성 변형이 되겠고 소성 변형은 영구적 변형인데 그 이유는 원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끊어져서 전담면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전담면이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담면들이 잘 만들어지는 그러한 영역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BCC와 FCC, HCP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슬립 시스템, 어디에 전담면들이 더 잘 생기는가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FCC를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BCC는 조밀 충진면이 없기 때문에 FCC를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BCC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FCC에서 중요한 것은 조밀 충진면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FCC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Face Centered Cubic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Face, 면들의 원자들이 다 꽉꽉꽉 차져 있는 형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위쪽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001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XYZ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X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Y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Z축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XYZ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좌표평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은 우리가 1이라고 한다면 이 점은 우리가 좌표평면을 나타낸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1, 0, 0이 되겠죠. 그래서 1, 0, 0이 되겠고 여기도 1이라고 한다면 이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0, 1,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좌표를 나타내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하면은 0, 0, 1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여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선을 쭉쭉쭉 해가지고 이 점 해볼까요? 이 점. 이 점은 뭐겠습니까? 바로 1, 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면을 나타낼 때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 면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법은 면의 어떤 특정한 방향을 나타내는 것 나타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면에 있는 이런 여러가지 방향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면들이 있는데 면 위에 있는 방향은 몇 개쯤 되겠습니까? 너무 많겠죠? 5조 5억 개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방향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이 면에서 방향을 딱 한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면과 수직한 방향이 되겠죠. 이 면과 수직한 방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딱 결정이 되는 거죠. 수직한 면. 그래서 우리가 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 면과 수직한 방향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해주면 그 면의 명칭이 바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방향에 대해서 이 면 이 면은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니까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면을 만약에 그려주면 이 면의 이름이 아까 제가 표시한 0,1이니까 0,1 0 방향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만약에 제가 이런 식의 면을 그린다면 001 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면 이 삼각형처럼 생긴 이 면의 이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면이랑 수직한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1,1,1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이 1,1,1 방향이고 그러면 이 삼각형처럼 표시한 이 하늘색 이 면의 이름은 바로 1,1,1이 되는 겁니다. 1,1,1 플레인이 되는 겁니다. 이 1,1,1 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FCC에서 가장 중요한 면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1,1 면이 바로 조밀 충진면이기 때문입니다. 조밀 충진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1,1 면은 우리가 그림을 한 번 그려보면요. 여기에 원자가 하나 있죠. 저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딱 붙여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제가 좀 붙여 그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 이렇게 계속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꽉꽉 다 차 있는 그런 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조밀 충진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밀 충진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밀 충진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끄럼틀을 한 번 타볼게요. 미끄럼틀 미끄럼틀을 타고 갈 때 두 가지 종류의 미끄럼틀이 있어요. 하나의 미끄럼틀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형태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이고 하나의 형태는 이렇게 좀 덜 울퉁불퉁한 그러면 1번과 2번 미끄럼틀 중에서 어떤 미끄럼틀이 훨씬 더 빨리 내려갈까요? 어떤 미끄럼틀이 훨씬 더 엉덩이도 덜 아프고 쉽게 빨리 내려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2번 미끄럼틀이 되겠습니다. 2번 미끄럼틀이 훨씬 더 부드럽게 쭉 내려가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나와있는 돌출된 요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조밀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조밀하지 않죠. 굉장히 러프하게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밀 충진면일 경우에 훨씬 더 이 슬립 미끄러짐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슬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슬립이 뭐냐면 슬립이거든요. 슬립 슬립이 뭐 이게 IP니까 EEP이면 잠잔다는 거겠지만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는 거 슬리퍼라고 해요. 슬리퍼 슬리퍼는 뭐냐면 잘 미끄러지는 신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립 슬리퍼리 뭐 이런 것들은 잘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는 것을 우리가 슬립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잘 미끄러지는 슬립면이 어떤 면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조밀 충진면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원원 같은 것들이 조밀 충진면이 1번이 아닌 2번과 같은 조밀 충진면이 바로 가장 슬립이 잘 일어나는 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원원 말고는 또 없나요? 원원원이라는 게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쪽으로 나와있으면 원원원 이겠지만 이거 똑같은 게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것도 사실 똑같은 성질인데 그렇죠? 이것도 원원원에 해당하는데 좌표는 원원원은 아닐 겁니다. 이거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생각해보면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로 가죠. 그럼 1로 가는데 1컴마로 가는데 Y축 방향으로도 1컴마로 가는데 Z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로 가는 쪽이거든요. 이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원원원 바라고 이렇게 위쪽에 줄을 써주는 게 마이너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종류가 뭐뭐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원원원을 우리가 했는데 원원원을 하고 그러면 바를 하나씩 다 갖다 붙여 볼게요. 원바 원원 그 다음에 원원 바 원 그 다음에 원원 원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갖다 붙여야 되겠죠. 원바 원바 원 그 다음에 원바 원 원 바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원 원 바 원 바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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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게요. 방향이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자 이 방향이 만약에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방향이니까 괄호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100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반대로 가는 건 뭡니까? 방향이 원바 0 0 죠. 자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두 개가 사실 방향으로 봤을 때는 반대인데 두 개가 공유하는 면을 봤을 때는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했을 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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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은 그냥 같은 거죠. 그래서 면들이 그냥 같은 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펜을 색깔을 또 바꿔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얘랑 원 원 원에 다 마이너스 씨면 얘죠? 똑같은 건 없어지고 그 다음 원 원 바 원이랑 이건 원 바 원 바 얘랑 같은 게 누구죠? 그럼 얘 얘도 같은 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건 뭡니까? 이것도 뭐랑 같습니까? 이것도 이거랑 같죠. 이거는 뭐랑 이거랑 같죠. 그래서 총 남는 거는 몇 개가 남았습니까? 네 개가 남아요. 네 개. 그래서 큐빅 하나당은 네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 원 원이라고 하는 면이 FCC에서는 총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라는 거죠. 네 개. 네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기 4라는 것을 써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방향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면 원 원 원이 총 네 개가 있는데 갈 수 있는 방향을 보시면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해보시오. 삼각형. 갈 수 있는 방향이 그럼 이쪽 방향 그죠? 이쪽 방향 뭐 이거 일로 가도 일로 가도 어차피 이것도 같은 방향이겠죠. 그죠? 이쪽에 해당되는 방향 이쪽에 해당되는 방향 총 세 종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세 가지라는 거죠. 방향은 이 세 가지다. 그래서 방향에 해당하는 것은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씩 지금 지워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뭐 선택을 해볼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해볼까요? 시계 방향 해볼까요? 반시계를 해보겠습니다. 반시계로 요 방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는 방향 아이고 여기로 가는 방향을 한번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면은 포인터 색깔을 다시 오히려 잘 보이는 게 검은 게 잘 보일 수도 예 검은 게 오히려 잘 보이죠? 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자 x축으로 생각했을 때는 뒤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 바죠. 원바 그죠? y축으로 생각했을 때는 양의 방향 g축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가요. 그래서 원바 원 제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자 이쪽으로 가는 x축 방향으로는 안 갑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g축으로 갔을 때는 플러스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가보겠습니다. 요거 갑니다. 그럼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갑니다. y축 방향으로 안 갑니다. g축 방향으로는 1만큼 떨어집니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똑같은 숫자 3가지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항상 0과 마이너스 1과 1이 반복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0과 1과 1이 반복되는 조합은 이 1, 1, 1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면이 1, 1, 1이 됐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과 0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조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총 3개가 있으니까 반대로 하면은 반대로 돌리면 되겠죠? 반대로 하면 0, 1, 1, 1바가 되겠고 1, 1바, 0가 되겠고 1, 1바, 0, 1이 되니까 뭐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슬립계를 총 해보면은 1, 1, 1이라는 면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1바, 1, 0라는 이 방향이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4개와 3개가 있다. 그러면은 4, 1은 4 4, 2, 8 4, 3, 12 그래서 총 12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FCC의 슬립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밀충진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밀충진면 그러면은 이 똑같은 작업을 BCC에서도 해주면 됩니다. BCC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조밀충진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C에서 우리가 조밀충진면을 찾아보면요. 자 BCC를 우리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색깔이 검은 게 난 것 같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색깔을 우리가 검은색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자 BCC가 이렇게 생겼어요. BCC라는 친구는 자 여러분들도 같이 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도화지가 있다면은 여기에 애들이 원자들이 이렇게 놓여있죠? 원자들이 이렇게 같이 BCC는 이렇게 다 일단은 이게 심플 큐빅 형태로 그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원자를 집어넣느냐 이 센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바디 센터 거기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면을 한 가지씩 볼게요 대충 대표적인 면 하나 볼까요? 100 볼까요? 100 100 여러분 그려보세요. 100 면을 여러분들도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럼 뭐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 있고 제가 이게 사실 띄어 그렸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어있는 거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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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개씩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가 110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FCC에서 봤던 111이랑은 다르죠? FCC에서 봤던 FCC를 표시해주겠습니다. 헷갈릴까? 이거는 BCC FCC111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훨씬 촘촘하게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육각형처럼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정사각형처럼 들어가 있는 훨씬 더 조밀하게 있는 것은 111 FCC가 되겠죠. 훨씬 더 조밀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면 이 면 이 면은 이름 뭘까요? 이 면 제가 지금 표시한 이 면 그렇죠? 이 방향에 수직한 거니까 이 방향이 110이니까 110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 BCC 이 면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잘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좀 잘 못 그려가지고 지금 이게 더 듬성듬성해 보이긴 한데 110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고 쭉쭉쭉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충진이 잘 되어 있는 가장 조밀 충진면이 BCC에서는 110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FCC에서는 조밀 충진면이 111이다 BCC에서는 110이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들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0이라는 면이 조밀 충진면이기 때문에 이때 방향을 보게 되면 이 방향은 이 방향 이런 방향이니까 어떤 방향일까요? 그 방향이 보시겠습니다. 그 방향을 보면은 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라던가 이 방향 이렇게 방향이 되니까 방향의 이름이 뭡니까? 만약에 보겠습니다. 이 방향의 이름은 우리가 아까 했었죠. 저 방향의 이름은 X축 방향으로 원바 원 그 다음에 원바 이렇게 되겠죠. 위쪽 방향은 위로 가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원바 그 다음에 원 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친구들의 컴포넌트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근데 이거는 원바가 하나 있거나 원바가 두 개 있거나 어차피 이건 상관없는 거죠. 같은 거죠 어차피 두 개가 서로 상세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는 하나의 면에 두 가지의 두 가지를 그리려고 하다가 두 가지의 방향이 두 가지의 방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 두 개다. 아 110 면이 몇 개인지 안 해봤네요. 자 110 면이 몇 개인지 해보겠습니다. 아 110 면이 몇 개인지 110 면 몇 개인지 우리 뭐 아까 했던 방법을 하면 되겠죠. 110 그럼 이거를 다 그거를 해볼게요. 숫자를 바꿔보면 되잖아요. 110 그 다음에 101 그 다음에 011 그 다음에 이 바 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원 바 그 다음에 원 바 원 바 자 바 를 만약에 두 개 집어넣으면 같아지죠. 이거 두 개 순서 바꾸면 어차피 같은 거죠. 그래서 총 몇 개 있습니까? 총 여섯 개 있는 겁니다. 여섯 개 총 여섯 개 있고 방향이 두 개니까 6 곱하기 2 6이 12 총 12개입니다. 일단은 12개인데 BCC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FCC는 조밀 충진면이 111 하나면 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BC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조밀 충진면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이게 뭐 꽉 차 있지는 않잖아요. 약간 빈 부분도 있고 약간 애매한 애입니다. 얘가 얘 말고도 야 나는 BCC 너 110 말고 나도 꽤 괜찮아. 나도 꼭 좀 꽉 차 있어 하는 부분들이 어디냐. 그래서 110은 이 면이고 112라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 123이라는 면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그럼 이 친구 똑같이 약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친구들은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는 원자가 없잖아요. 그죠? 원자가 존재하는 방향은 이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하나씩밖에 없다. 방향은 한 개씩 그래서 한 개씩 방향이고 종류는 아까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가 총 몇 개 있느냐 총 12개 있고요. 123은 총 몇 개 있느냐 총 24개가 있습니다. 12개 24개 하면 BCC의 슬립계는 총 48개가 되는 겁니다. FCC는 아까 몇 개였죠? 총 12개가 되고요. 슬립 시스템 개수 자체는 BCC가 많지만 그렇다면 BCC가 슬립이 잘 일어나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똘똘한 111이라고 하는 조밀 충진면을 FCC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슬립면의 개수랑 관계없이 FCC의 어떠한 가공성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FCC와 BCC의 슬립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야기 좀 하자면 버거스 벡터 계산하는 것들은 랩티스 파라미터가 우리가 A라고 뒀을 때 여기에서 이 방향에 한 칸 두 칸 가야 되잖아요. 두 칸 가야 되니까 2분의 A 방향은 111이니까 2분의 A 111이다 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버거스 벡터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기는 하고요. 2분의 A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슬립 밴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세워냐면 슬립 면들이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웨이비 슬립 크로스 슬립 이런 건데 슬립이 발생하다가 이 면이 다른 면인데 넘어가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스크르 컴포넌트 이런 애들은 넘어가니까 얘들이 결국에 봤을 때는 슬립이라는 것들은 구불구불하게 보이겠죠. 우리 매크로하게 봤을 때는 마이크로하게는 저것은 반드시 직선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직선적이라도 이게 방향이 이렇게 구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매크로하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바로 슬립 면 그 다음에 슬립 플레인 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BCC와 FCC 슬립 계열을 우리 반드시 공부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제가 추가한 것은 HCP를 추가했습니다. HCP HCP는 이 길이가 길 추가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보면은 이 길이 대 이 길이 비율이 1대 1.6333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큐빅이 아니죠. 큐빅이 아니면 나쁜 게 뭐냐면 큐빅일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했던 가정들이 성립하잖아요. 이 방향에서도 성립하고 이 방향에도 되고 뒤집어도 되고 거꾸로 해도 되고 옆에서 봐도 되고 앞에서 봐도 되는 그래서 이거는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서 해도 다 슬립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자 HCP의 단점은 뭐냐면 길쭉하게 생긴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이 다른 면들에서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HCP가 만약에 큐빅처럼 좀 이게 이 비율 C over A 레이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길이를 이제 A라고 하고 이 길이 C라고 하니까 그 C over A 그래서 이 A와 B의 비율이 좀 더 1에 가까워질수록 훨씬 더 슬립이 잘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주로 원래 갖고 있는 자 HCP라는 게 원자가 여기 있거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어? 근데 그리다 보니까 본 적 있지 않나요? 이 모양을 어디서 봤습니까? 어? 저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 그렸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요거랑 FCC111가 같아요. 생긴 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FCC111 면과 HCP의 우리가 저 면의 이름은 0 0 0 1이라고 하는 이 면은 같습니다. 이거는 FCC FCC111과 HCP의 0001은 같은 면이에요. 자 그래서 요 조밀 충진면을 따라서 발생하겠죠. 근데 조밀 충진면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HCP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어? 친구들 질문하셨어요. 어? 두 갠데요. 여기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두 갠데 왜 한 개라고 하시죠? 두 개라고 하면은 그러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기둥의 하나에는 요거 하나는 거죠. 요 기둥 이거 밑에 거는 자기 게 아니라 요 얘는 누구 거냐면은 요기 밑에 또 있잖아요. 요기 또 있는 애에요. 요기 또 있어요. 요기 기둥이. 그죠? 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얘가 가진 건 하나입니다. 두 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갖고 있는데 방향은 세 종류 세 종류는 똑같죠. 아까 FCC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개입니다. 세 개. 베이삼 플레인. 물론 여기에서 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피라미달도 있고요. 뭐 프리스매틱도 있습니다. 라고 할 텐데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피라미달은 그림을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이런 때는 요 면이 이제 피라미달이 되겠고요. 프리스마틱은 이제 옆면입니다. 아예 옆면. 이 옆면. 뭐 그런 식도 가능은 한데 잘 안 일어납니다. 주로는 베이삼 플레인. 우리가 이 005를 베이삼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베이삼. 여기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FCC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총 111 면에서 12개 BCC는 48개라고 돼있지만 주로는 110 면에서 12개짜리 이게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자 이렇게 우리가 슬립 시스템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지식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정확하게 여러가지 가공경화 강화기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